누가 챙겨달래? 내 비밀 알아서? 꿈같은 일상을 갖게 된지 얼마나 됐다고 너 왜그래? 바보같지 뭐해? 뭐가 일이니까 뭔가 좀 생생나고 싶은? 앞으론 귀찮게 안 할테니까 너도 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너무 잘 알겠어서 지민이를 말리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낳는다는 걸 저도 한 3주 동안 고생하면서 빨리 해버리면 큰 무리가 가니까 내 불쌍해? 밀 Sunyan 제 이완의 정체성